자, 우리 천둥이 자, 우리 멋진 천둥이 네 근데 다 괜찮지? 응 야간만 더 먹자 자, 천둥아 야간만 먹고 주차가 아니라 오늘은 약 네 이게 이제 요거는 그 염증치료제 어 물이 없네 우리 순바 먹고 싶은데 물이 없었어 이거 물줄게 흙 소스 너두 없었니? 네 처음에 닥쳐 , 이따 닥쳐 닥쳐 그리고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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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증 치료제 치료제에 맞춰서 내야를 먹으면 돼요 어제 주사 맞았으니까 오늘은 염증 치료제 먹기고 누군이 이렇게 목말른게 신바 뛰어 뛰어 갔다가 잡자 약 떨어졌다 약 떨어졌다가 여기서 나오는건가 야 너 약 떨어졌냐 됐어 잠깐만 오늘 치료를 하면 자 잠깐만요 오늘 치료를 하면 얼추 다 할거 같은데 이리와 이리와 야 고만가지 말고 이리와 이리와 야 이제 안하노 이리와 그렇지 이리와 방석이 어딨지 방석이 이리와 이리와 천둥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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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천둥아 천둥아 이리와 발가락이 양말 시켜줄게 이리와 이리와 내가 갈게 야 먹을거 없어 저리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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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아픈걸로 하잖아 안아픈걸로 자 드레싱합니다 드레싱이 맞나 가위가 어디갔지? 가위가 어디갔어? 가위가 어디갔니? 가위가 어디갔지? 가위가 어디갔지? 여기있다. 맨날 찾는게 이리다. 이리오세요. 이리오세요. 오늘 아마 치료함은 거의 마지막 있지 않을까? 찬동을 그치? 이게 무슨 냄새야? 이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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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약먹일 때는 살에 섞어서 주고 치즈에 말아서 주고 그러지 마시고 입을 벌리게 한 다음에 이 혓바닥 안쪽에다가 깊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넣어주면 그냥 이렇게 얘네가 삼켜요. 뱉을 수도 몰라 얘네가 그래서 그냥 삼켜버리기 때문에 아 이거 냄새구나 아 그렇구나 어이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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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가 났던거야? 깨끗하게 암울었는데 잠깐만 아 여기 깨끗하게 암울었어? 잠깐만 이제 마지막이야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여기였구나 안아픈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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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프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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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살 쓰지마 안아프잖아 여기 뭐 무색무치무자극이라고 써있거든 손가락으로 안아픈거잖아 토동약으로 발을 씻네 발을 씻어 흐음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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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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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구경꾼들이 없다 이건 안 아픈 거잖아 언제부터 이렇게 엄살 썼어 이리와 이리와 발가락 양말은 실어 실어다 하면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아니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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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기만 하면 돼 자 이리와 싸 싸 싸 너 확 말 안 들어 아 이빨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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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잖아 끝이 어디야 아니 반창고가 끝이 있어야 하는데 끝이 없네 어 잠깐만 잠깐만 반창고가 끝이 안 보여 이런 반창고가 다 있어 야 어 이상하네 말도 안 되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다 됐다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니 반창고가 왜 이러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 가만히 있어봐 반창고 때문에 그래 반창고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 아 참 나 반창고를 하나 찢어서 해야지 반창고가 무슨 반창고가 있다고 생겼니 응 으이씨 아이고 야 여기였었구나 아 그렇구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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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예쁘게 되잖아 어이 참 불량인데 이거 가만히 있어봐 안 예쁘게 된단 말이야 살살 묶어줄게 살살 묶어줄게 됐지 됐어 됐어 네 아유 미안하다 이게 발가락이 새건데 저번에 쓰고 하나 한짝이 남아서 어떻게 내가 한짝만 신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미안해 고기 그래도 이제 마지막 치료야 마지막 치료 괜찮아 아니지 이리 하다 아 이쁘다 야 이거 진짜 발가락 같잖아 아휴 뒤집었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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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락이 나와야 돼 이거는 됐지 멋있어 이렇게 뭐 좀 더 예쁜 거 그러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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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다 됐다고 아휴 오늘따라 왜 이래요 이수님 환자분 오늘따라 왜 이래요 아휴 됐다 발가락이 진짜 웃기다 결국은 묶는 데는 여기 여기 묶기 때문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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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살살 묶어 드릴게요 손님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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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고 너 혼나 아주 그냥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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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니 보라구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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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 저녁 좋은 Jewel 아 자 환자분 내일 오세요 자 환자분 내일 오세요 천둥아 내일 오세요 머리 또 뭐 주나 하고 왔지 너 끝